에이, 서울촌놈! 어이, 서울촌놈! 야, 뭐하러 왔어? 미친 구석이야. 범인 잡으러... 감식반 올 때까지 전부 움직이지마! 대한민국 형사들은 이 발로 몇 바짝 움직이면 다 밟혀 너 여기 어디 말어? 너 파묻으로 왔어, 이 새끼야! 네? 니같이 잔대가리 굴리너면서 저기, 저기 가! 미국 가, 뭐 에프바이를 하자! 야, 박주만이! 살해당한 사건은 아직 모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리 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시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 두 달 전 7월 18일 실종됐습니다 참내, 난 또 누구라고! 독고 현수, 걔 나랑 잘 안내! 그, 이 동네에서 현수이 쟤 모르면 간첩이에요? 기찻길 옆에 근원에서 먹을 양숙이 먹을 에이니 아 에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